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가수분들의 무대입니다 먼저 욕심쟁이의 주인공 우일씨부터 만나보실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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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누굴 위해서 너희야 나는 나는 똑똑하라고 내 인산도 사랑도 함께 뺏어가 당신은 역시 죄인이야 사랑한다고 말 안해도 내가 신난다 사랑뿐이야 밉다고 곱다고 분명하지만 그 속을 왜 내가 몰라 바라바라바바바바 당신은 변더스런 역시 죄인이야 바라바라바바바바 당신은 사랑스런 역시 죄인이야 바라바라바바바바 당신은 변더스런 역시 죄인이야 바라바라바바바바바 당신은 사랑스런 역시 죄인이야 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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